이번 시간은 페이지 131페이지 보시면 철골구조가 나옵니다 철골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골구조, 철이 골조, 뼈골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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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것을 강구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강구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골구조는 먼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문제가 기본 보편적으로 나오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었고 그러면 철골구조는 기본적인 이 앞부분 있죠? 개요 부분은 종합문제가 나오면 최근에 많이 응급이 되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개별적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종합문제의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철골구조의 장단점을 보시면 장점에서 장스팬이 가능하죠? 장스팬, 스팬이라는 것은 스팬은 경관이라고도 하죠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우리가 스팬이라고 합니다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우리가 스팬 그래서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 장스팬, 롱스팬, 긴 스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다른 재료보다 강도가 크죠? 그래서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단면을 줄일 수 있죠? 그러므로 전체의 자중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하다 보니까 해체가 용이하죠? 철거 해체가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재료의 재사용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철원 노계가 또 쓸 수 있죠? 재료의 재사용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소성 능력이 큽니다 소성이라는 것은 이걸 소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탄성은 하중을 가해서 우리가 제거하면 원상회복하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소성은 하중을 가했을 때 그대로 변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상회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는 콘크리트의 경우는 하중을 이렇게 가하면 키면 어떻게 그냥 툭 부러집니다 그런데 철골은 늘어나죠? 그래서 이 소성 변형 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원상회복은 안 되지만 늘어나서 계속 견디면서 늘어나죠 그래서 소성 변형 능력이 큰 것이 보통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인성이 크다 인성은 이걸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개념은 어떤 하중이나 외력을 작용했을 때 변형은 생기지만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인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반대로 치성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치성 개념은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기 쉬운 성질이죠 자 이런 분필과 같은 콘크리트는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치성이라고 해요 치성 그런데 이 철골은 늘어나죠 그래서 변형은 발생하지만 파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크다는 측면을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생산된 이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철골 구조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내하성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철골 구조는 일반적으로 열이 약합니다 고열에 치약합니다 고열에 약합니다 철골 구조는 자 그래서 900도씨 이상이 되면 강도가 인장강도가 제로 상태가 돼요 900도씨 이상이 되면 강도가 제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하피복이 필요합니다 내하피복이 우리가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는 측면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녹슬기 쉽죠 그래서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막이 치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지 갈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기전 녹막이 치료는 유지 갈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철골 구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굴이 발생이 되죠 단면에 비해서 길게 뽑다 보니까 하중이 작용되면 굴절되면 자굴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 철골 구조가 됩니다 특히 단점은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에 약하다는 것 고열이 저기서 내하성은 떨어진다 그러므로서 내하피복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자굴이 발생이 되기 쉽다 그래서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측면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접합부에서 일치하가 어렵죠 보통 용접은 접합이 일치하가 쉽지만 나머지 리벳이나 또는 볼트나 고려 볼트의 경우는 접합부 일치하는 어렵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해 두실 것이 자 거기 3번에 보면 하단에 330이 건축구조형 강제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자 3번에 강간 자 강간이라는 것은 파이퍼 형태를 강간이라고 하죠 파이퍼 파이퍼형을 강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H형강 개념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파이퍼 형태의 강제를 사용하는 거죠 이것을 강간 파이퍼형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면이 폐쇄형이자 그러면 우리가 H형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파벳 H형태를 내기 때문에 단면이 개방형인데 비해서 이렇게 이런 형태입니까? 이런 건데 그런데 얘는 폐쇄형 형태가 됩니까? 폐쇄형 그래서 단면이 폐쇄형으로 어디에서 힘이 작용되나 강도의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용하나 어느 방향에서 작용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작용하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의 방향성은 없다는 것 그리고 자굴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H형강 같은 하중을 가면 얘는 자굴이 되지만 얘는 자굴이 잘 안 생깁니다 더 큰 하중을 가야지 자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흰강성 파이퍼가 비틀림들 흰강성이나 비틀린 강성이 큽니다 그리고 살 두께가 적은 단면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 두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건물의 무게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 특히 강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단점이 6, 7, 8인데 6번과 7번을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접합염이 복잡습니다 일반 형강에 비해서 접합염이 복잡고 그다음에 이연부 강크 신속 절단 가공이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직 부재가 이게 파이퍼잖아요 그리고 수평 부재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딱 자르면 안 되죠 타원형으로 이렇게 잘라 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런 사제가 왔을 때는 굉장히 절단 가공이 어렵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형강 개념이 나오죠 형강 형강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형강이란 것은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을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압형 강제 가지는 압형 강제를 총칭해서 형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영어 알파벳 H처럼 생긴 H형강 I처럼 생긴 I형강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ㄷ 형강 이런 거 있겠죠 그런 형강인데 보통 H형강은 보통 이렇게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우리가 프렌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H형강에서 부재를 보면 이것을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프렌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프렌지 이렇게 칭하고 그 다음에 수직제를 웨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직제를 웨버라고 칭합니다 웨버 이것이 웨버라고 칭합니다 그럼 이때 형강을 표시할 때는 항상 형강의 높이 춤을 갖다가 A로 표기했고 그 다음에 형강의 폭을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형강의 수직 부재인 외부 두께를 T1이라고 하고 프렌지 두께를 T2라고 했을 때 형강의 표시법은 H형강의 표시법은 형강의 명칭을 먼저 씁니다 H형강이다 I형강이면 I자를 씁니다 다시 그리고 형강의 높이 춤을 먼저 나타내요 그 다음에 형강의 폭 B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외부 두께를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프렌지 두께를 제일 나중에 표현합니다 이것이 형강의 표시법입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내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4페이지 보시면 강제의 재질 표시가 나오죠 그래서 SS SS가 한번 시험에 출제되었죠 일반 구조형 압형강제 그래서 거기 스틸 스트럭처에서 SS를 씁니다 이게 출제가 됐고요 SM은 용접 구조형 압형강제로 해서 스틸 머린이죠 머린은 선박입니다 선박은 용접에 의해서 만든 지역에서 SM을 썼고 그 다음에 SM 계열은 고베 지진이 영향을 줬어요 일본의 고베 지진 한진대진이 나타나죠 그래서 일본 고베 지진에서 일본의 일반적인 내진 설계 규정이 다 붕괴되었어요 그래서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 목적으로 SN 계열이 만들었습니다 건축 구조형 압형강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스틸 유 스트럭처에서 SN 계열이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목적으로 SN 계열이 만들어졌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TMCP강 지금 현재는 TMC라고 많이 줄여서 씁니다 현재 구조 기준이 되는데 TMC강 이렇게 보통 씁니다 TMC강 보통은 이겁니다 보통 강도가 높아지면 용접성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건축물을 갖다가 계속 높이 짓다 보니까 강도는 크면서 용접성이 우수한 우리가 강제를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래서 서모 메카니컬 컨트롤 프로세서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피는 빼고 옛날에는 TMCP강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피를 빼고 TMC강 이렇게 보통 현재는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정리를 좀 해 두시고 그 다음에 135페이지 접합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접합 접합에는 먼저 보시면 우리가 철골 구조의 접합은 네 가지 접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벳 접합이 있고 일반 볼트 접합이 있고 고력 볼트 접합이 있고 용접 접합 이 네 가지 접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접합에는 네 가지 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벳 접합의 개념이 있고요 리벳 접합 그리고 볼트 접합이 있습니다 볼트 접합 그리고 고력 볼트 접합이 있습니다 고력 볼트 접합 그리고 용접 접합에서 네 가지 접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세 가지의 경우는 구멍 뚫기를 해서 이벳이나 볼트 고력 볼트를 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멍 뚫기가 필요해요 구멍 뚫기를 하다 보니까 단면 결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단면 결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결손이 발생되기 때문에 재료 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료 절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접 접합의 경우는 구멍 뚫기를 하지 않죠 단면 결손이 없으니까 재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게 용접 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리벳 접합이 나오죠 자 리벳 접합은 리벳 접합은 이거죠 부재가 있을 때 여기에다 구멍을 뚫는 거죠 최소한 두 개 이상 박아야 되는데 저는 구멍 하나만 뚫어서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 그림과 같이 하는 게 435페이지 구멍 뚫는데 리벳을 가열해서 밑에 넣어서 위에서 햄마대가 탁 때려서 모양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구멍을 뚫었을 거 아닙니까? 뚫어서 리벳을 가열한 것을 넣고 받침대 내고 위에서 햄마로 두들기는 거예요 자 리벳을 여기에다 이렇게 넣고 위에서 이렇게 넣기죠 그러면 이제 탁 때려가지고 이렇게 햄마로 돼서 이 리벳 머리 모양을 딱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리벳 접합하는 거예요 가위가 리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위 그래서 이 리벳을 우리가 리벳 접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리벳이 전단력을 받아요 그래서 전단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단력 여기에 두 부재 힘이 정되면 이 리벳이 전단력을 받아요 그래서 뭐 전단접합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리벳 접합의 특징은 거기 장단점 나오죠? 135배지 자 결안부 발견이 용이하다 자 리벳을 가열을 해가 현장에서 두들여서 만들다 보니까 불량은 대부분 표시가 난다는 게 그래서 결안부 발견이 용이한 건 장점이죠 그리고 접합의 특징은 장점이죠 그리고 전단접합이에요 애가 전단접합 그래서 근데 시공 시 소음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단점이죠 펜마로 두들겨서 공사하다 보니까 시공 시 소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를 사용을 한다는 이런 것이 단점으로 적용되죠 이 리벳 접합 그래서 이제 리벳 접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다음에 리벳을 배치할 때 이건 용어는 간단히만 알아두세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리벳팅을 하겠다는 게 이렇게 리벳을 이렇게 뚫어서 배치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배치를 하면 이게 재축, 부재축이죠 그러면 이때 리벳자, 게이지, 재축방의 리벳 중심선을 게이지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축기리방이죠 이 재축방의 리벳 중심선 이것을 게이지 라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것을 3번에 보면 나오죠 3번에 게이지 라인이 나오는 거죠 게이지 라인 이게 3번입니다 그리고 4번에 게이지 있죠 게이지 라인하고 게이지 라인, 이 거리 이것이 게이지 4번이고 이게 게이지예요 이게 게이지고 그 다음에 피치가 나오죠 1번에 피치 게이지 라인은 리벳 중심 간 간격 그래서 이거죠 이 리벳 중심 간 간격이 나오겠죠 이것이 피치가 되는 거죠 이것이 피치고 그 다음에 2번에 연단거리 나오죠 이것입니다 이 끝부분하고 이것이 연단거리 이것이 연단거리 이것이 연단거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클리리언스하고 5번하고 그립기립 나오죠 이것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지금 이제 수평 부재가 이렇게 판에다가 여기도 형광을 갖다가 에루 형광을 이렇게 접합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더 접합을 한다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앵글을 이렇게 접어 그러면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서 리베팅을 하겠죠 구멍을 뚫어서 리베팅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리베팅을 했습니다 공돌아 리베팅하게 되면 이것을 보면 그러면 이때 6번 그립이 겁니다 이베에서 판에 두께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두께 이것이 그립이고요 그립은 리베 직경의 5배 이하의 제한을 두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수직재면과 여유거리 이게 클리리언스입니다 수직재면과 여유거리 여기 6번이고 여기 5번이 여기 클리런스입니다 클리런스 자 그럼 여유거리죠 수직재면과 여유거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 볼트 접합이 나옵니다 자 볼트 접합은 보통 너뜻 풀림이 있기 때문에 중요 부위는 써선 안 돼 반복 하중을 받는 주요 구조에는 볼트 접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트 접합은 보통 가조임이나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제대로 맞는지 이제 가채기라리죠 가조임이나 우리가 옷도 가봉한다고 하죠 안전재법 도중에 뭐 이렇게 핀 같은 거 이렇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가조임이나 가설 건물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중요 구조부 이런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볼트 접합은 그리고 그 다음에 138페이지 보시면 고력 볼트 접합이 나옵니다 자 고력 볼트 접합이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이 고력 볼트를 뭐 고장력 이렇게 이걸 고장력 볼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고장력 볼트 또는 고력 볼트 이렇게 다룹니다 그럼 고력 볼트 접합에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거기 사진에 보시면 이게 고력 볼트입니다 1번 볼트 색깔이 안 그렇죠 고장력 볼트는 시큼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고력 볼트의 특징 보시면 접합부 강성이 높아서 수직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고력 볼트 접합은 이 기둥과 기둥에는 다 이걸 쓰는 거예요 기둥과 기둥의 접합부에 거의 고력 볼트 접합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 보의 접합부도 고력 볼트로 접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리베서로 했던 걸 현재 고력 볼트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로 강도가 높습니다 반복된 하중에 견디는 강도가 피로 강도예요 자 그러면 건축물은 계속적으로 진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고유 진동이 있고 그러면 이제 차량 이런게 다니면서 어떤 진동을 주죠 계속 어떤 반복 하중 이런 데 피로 강도가 높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럼 일반 볼트로는 피로 강도가 낮아요 쉽게 풀릴 뿐입니다 그런데 고력 볼트는 피로 강도가 반복된 하중이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강한 조명은 어떤 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보면 유효담에서 하중이 적게 전달합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보통 어떻게 접합을 마찰 접합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인장 접합이나 전단 접합이 있는데 보통 마찰 접합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만약에 부재를 접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으면 두 부재를 접합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판을 이렇게 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구멍을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보통 무엇인가 하면 마찰 접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었을 거 아닙니까 뚫었으면 여기에다가 볼트를 넣어서 체결을 시키는데 포크 렌치는 임팩트 렌치로 빡 좋아 버립니다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그래서 와시아는 양쪽에 다는 보통 특수고장형 볼 때는 한쪽에만 넣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중간에 와시를 여기 넣고 여기 넣고 빡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조웠습니다 이렇게 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인장력으로 이제 기계 토크 렌치나 임팩트 렌치 가지고 임팩트 렌치는 기계죠 조우는 기계 있죠 여러분들 임팩트 렌치는 저기 가면 많이 보십니다 이제 정비소 가면 차량 밖이 도와주는 것도 임팩트 렌치죠 꽉 조웁니다 조우게 되면 보통 이 부분에 마찰력 이 판이죠 여기에 마찰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생기는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주 접합이 여기에 마찰력이 이걸로 전달하기 때문에 보통 이베이치나 이런 볼트 접합과 같이 그 특정 부분에서 힘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5번에 보시면 이제 시궁 설비가 토크 렌치나 임팩트 렌치죠 그래서 이제 토크 렌치는 그죠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갈 때는 그냥 가고 당기면 쫙 당겨지는 거죠 갈 때는 쭉 소리 나면서 그냥 가죠 잡아당기면 딱 좋아지는 거죠 이게 토크 렌치고 임팩트 렌치는 전동기계 족둑 행정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궁 설비가 간단하고 솜이 적죠 그래서 공사 기간을 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노동력 절감할 수 있죠 왜 이 기계로 쪄우니까 이거 조금 배워서 쪄우시면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공사 노동력 절감에서 공사업이 공기간을 짧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접합은 세 가지 접합인데 보통 마찰 접합을 거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마찰 접합은 고장력 볼트 세트가 이렇게 구성됩니다 원래 볼트 하나에 넛트 하나 와셔 두 개가 기본 세트에요 이 세트 구성이 볼트 하나 넛트 하나 와셔 두 개가 기본 세트가 됩니다 기본 세트가 되고 그리고 이때 주의하실 것은 저기 조금 주의하십시오 거기 139페이지에 보면 3번에 미끄럼 개수를 0.5로 설계할 때하고 4번에 0.4로 설계할 때 개념이 틀어집니다 그러면 미끄럼 개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마찰력이 세져야 되는 거예요 미끄럼 개수가 이리 가까워지는 마찰 개수가 커진다 마찰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0.4로 설계할 때하고 0.5로 설계할 때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0.5로 설계할 경우는 펜트를 칠하면 안 돼요 그러나 0.4로 설계를 할 때 이 경우는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도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예외 조건네 그래서 0.4로 설계할 때는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도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0.5로 설계할 때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장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볼트 조일 때는 항상 기본이 이겁니다 특수 조건이 안 나오면 자 와셔는 양쪽에다 여기도 하나 넣고 여기도 넣어야 되네 그래서 볼트층 너트측에 각각 하나씩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해놨죠 볼트 머리 쪽 너트측에 각각 와셔 1개 넣고 이 너트를 회전시켜야 되는 토크렌치 이 너트를 회전시켜서 좋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토크 전당형 고장력 볼트 있죠 이게 특수 고장력 볼트에요 그래서 여기 138페이지 사진 찍어놓은게 특수 고장력 볼트에요 그래서 얘는 너트를 하나만 보통 와시를 한 개만 주더라고요 제가 샀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거는 토크 전당형 고장력 볼트는 너트측에만 와시를 하나 여기만 넣으면 되는데 토크 전당형 고장력 볼트가 특수 고장력 볼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너트측에만 와시 하나 넣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좋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이때 볼트 조율 검사할 때 토크 렌치의 충력계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정확히 외워놓으신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오차범위로 잡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자 볼트 끼움에서 먼저 볼트를 끼워놔야 되죠 볼트 끼움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조임을 합니다 1차 조임을 하고 본 조임 이렇게 해서 조임을 두 번에 나누셔야 돼요 이것을 같은 날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같은 날 우리가 이루어지면 그날 우리가 다 좋아 주셔야 됩니다 정명사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교량에서 용접 고장 볼트를 마찰염을 병용할 때 있죠 이때는 용접 완료 후에 용접을 하고 나서 우리가 볼트 조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 있다는 것은 예외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은 용접 후에 볼트 조이는 것 보통 용접하고 볼트를 병용하면 원칙은 용접을 먼저 하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볼트를 조은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커 관리법의 조인 검사적인 측면에서 자 보통 조인 검사를 할 때는 이제 토커 렌즈를 이렇게 줬다 그럼 조인 검사를 우리가 임팩트 렌즈를 줬을 때 10%에 대해서 조인 검사를 합니다 먼저 볼트군이 전체가 예를 들어서 한국군이 좋은 데가 한 예를 들어서 50개를 줬다 그러면 10% 5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했을 때 평균 토크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10% 검사해 가지고 10% 이내를 합격으로 봐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이제 합격이 못했다 그러면 2배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10% 했죠 다음 2배수는 20%를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10%는 합격을 못 하죠 그러면 전체군에 대해서 다 검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 했다가 합격 못하면 우리가 다시 2배수 갑니다 그래서 20% 하고 그래서 여기서 합격 못하면 전체군을 우리가 다 검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점 알아들이고 그리고 10% 이내를 합격으로 본다겠죠 토크는 그런데 만약에 10%를 넘어선 것은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나요 볼트 교체 너무 쉽게 여러분들 보통 쪼았을 때 나사 쪼 이런 거 쪼았을 때 보통 넘었다는 거 있죠 10% 넘어져으면 보통 바가 됐다 이런 표현을 보통 현장에서 말하죠 그래서 그건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접합에서 200V 고륙볼트 접합까지 접합에 가장 중요한 건 용접이 얘가 대장이고 얘가 대장이고 넘버2가 고륙볼트 얘가 대장이고 얘가 넘버2예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공부하면서 고륙볼트 접합을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본적인 이제 개요 부분과 일반 리벳과 볼트 접합 고륙볼트 접합 까지 우리가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용접 접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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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